오늘 에스더서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곱 번으로 끝나거든요 오늘 여섯 번째 이야기 에스더서 6장의 내용을 가지고 5장 말미부터 6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복습을 좀 하게 되면 에스더에게 찾아간 모르드게가 한마디를 해요 무뎌졌어요 왕비가 되고 왕궁에 살다 보니까 그 법도에 내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좀 무뎌지기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사회에 살다 보면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어떤 법과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이 자꾸만 빼앗기기도 하고 그 룰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왕궁이라는 왕비의 자리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왕비의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조금은 무뎌졌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구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지난주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린 수도 없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선포하고 우리가 결정하지만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에스더에게 보내시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야 해가지고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누구누구야 너는 이때를 위해 내가 너를 오늘 호흡하게 하셨어 오늘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놓았어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것이 오늘을 위한 오늘을 그냥 호흡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프라이드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왕비 페르시아 왕비 위에 너의 존재 너의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속은 어딥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소속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갖고 당당하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도전 앞에 에스더가 3일 동안을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 3일 동안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 무대여졌어요 연약해요 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큰 당신의 힘을 깨닫게 해주세요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더 알아진다면 내가 보는 큰 높이의 어떤 장애물이라도 그 높이보다 높으신 하나님만 알게 된다면 그 높이는 높이로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이 그걸 작업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산이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겠죠 수많은 것들이 서 있는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안다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가게 돼요 십자가를 져야지 그 져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져집니까? 안 져져요 입으로 마음으로는 지고 싶어도 삶으로 자리로 돌아가면 절대 십자가가 안 져져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랑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면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해도 지게 돼 있어요 좁은 길 가지 말라고 해도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못 가는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넘지 못할 산을 넘을 수 있는 거고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이 길이 맞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노우할 수 있고 더 좁은 길을 통해서 더 돌아서 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야곱도 처음부터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처음부터 예스! 하고 쫓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거절하고 입이 삐죽삐죽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하고 근데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건 뭐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알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와서 이 에스더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읽지만 그게 간접적인 일이 아니라 내일로 믿어지면 여러분 21세기 에스더로 21세기 모르드게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에스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대에 자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걸 강제로 십자가 져 안 되는 걸 좁은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연합이 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가지 못했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아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지금까지 그것만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흔들리는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이 날 것이고 오늘 에스더에게 그런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127명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었지 근데 내가 왕비가 됐어 그때 하나님은 은총이 있었지 맞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게 무엇이 두려울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힘들어요 부러져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알게 된다면 제가 이만큼 보게 된다면 이만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은 에스더가 갑자기 막 뭐가 확 숨겨가지고 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과거적인 경험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라고 하는 그 시작점과 마지막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왕 앞에 나간 거죠 자 왕 앞에 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왕이 시선을 통해서 사랑스럽다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형용사 형용사 사랑스럽다 형용사가 아니라 능동형 동사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능동형 동사였어요 그 단어가 누군가 지배하에 왕의 시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가 놓치지 않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내 결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의지해서 일천번제를 들여서 뭔가를 해서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기브앤테이크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백을 주면 백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뿐이에요 우리가 뭘 드릴 게 없어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면 그 현상적인 상황적인 결과는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 내든지 괜찮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마음만 드렸으니까 물질도 아니고 지금 에스터가 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그 왕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왕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금규를 금규가 뭡니까? 규 지팡이거든요 왕이 쥐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인정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지팡이 규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하수엘 왕의 시선과 마음과 손을 주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형 동사로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아하수엘 왕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고 계시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결과는 내 결과 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현실 속에 드러내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결과를 얻는 것이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신앙 근데 우리는 다 정해놓죠 이거 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이거는 올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이거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우리는 실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애써서를 묵상하면서 사자성어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띄워주시겠어요? 이 단어 하나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줄 탁 동시 줄 탁 동시 이게 무슨 뜻이냐 병아리가 알을 까고 나올 때 과정을 줄 탁 동시라고 하는데 줄 잘 들으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다음 주에 질문할 거예요 줄 이게 줄이라는 게 뭐냐면 알 속에 병아리가 부화되기 전에 그 알 안에 병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부화가 몸이 거의 생성이 돼서 나올 때가 됐을 때 그 열이 든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부리 부리 부리로 안에서 이렇게 턱턱 치는 거예요 그 껍질을 그러면 그걸 줄이라고 그래요 줄 안에서 나 나갈 거예요 나 이제 다 자랐어요 엄마한테 흰호를 보내는 것이 줄 그런데 그럼 어미가 품고 있다가 소리가 들리죠 탁 탁 예민하게 보고 탁 고 줄 치는 그 자리에 탁 그래서 동시에 때려서 껍질이 깨져서 생명이 부화가 되는 걸 줄 탁 동시 이제 사자성어 하나 알았죠? 왜 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을까요?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향해 제 마음 이제 살아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외침들을 작은 신음들을 우리 하나님은 민감하게 세밀하게 들으시고 그 자리를 톡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미가 감각이 없으면 그 자리 안 치고 딴 자리 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시가 되지 않아요 줄 탁 삐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줄 탁 동시 같은 자리 줄 하나님 근데 그 어미새는 반드시 애기새가 쪼이는 그 자리를 탁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탁 깨져서 거기서 생명이 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줄 탁 동시 이게 생명이 부화되는 과정을 줄 탁 동시라고 하는 이 사자성을 통해서 제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작은 소리까지 세밀하게 듣고 역사하시는 바로 이 줄 탁 동시의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어떤 자매가 들어가면서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할게요 저는 기도를 부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미국에 들어가는 그 자매한테 10편 40편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타개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잘 인도하셔서 누구에게도 말할 게 너무 많아서 말할 것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지금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 그 자매님한테 그랬죠 대학원을 준비해야 되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너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나중에 네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 같아 이 말씀을 힘입어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에스터는 지금 당장 왕 앞에서 죽을 운명이었어요 당장 나가는 순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참 더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믿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와 돌아봤을 때 에스터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와 죽을 뻔했는데 그때 정말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이런 결과를 주셨어 에스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움직여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졌을 때 그것에 경험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들였을 때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결론인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내 몸에 내 환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경험되면 제가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 줄 아세요? 가진 거 없어도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한참 더 볼 수는 못한 상황에 뭐가 이렇게 당당할까요? 당신이 해놓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할 말이 없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하나도 된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붙잡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왕 앞에 나간 에스터에게 이 왕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한 그 사랑스러움을 넘어서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확 뺏겼어요 그러면 그때 에스터가 이때다 해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바로 저 하만이 내 민족 당신이 사랑하는 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에스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린 되게 감정적이고 상황에 금방 민감하게 그냥 우리 변화무쌍하게 표현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터서 5장 4절에 보니까 에스터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든 오늘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와주십시오 지금 정신 나간 일이죠 적을 자기의 잔치 가운데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에스터에게 주신 지혜였다는 거죠 하만의 그 계획을 말하기보다는 더 분명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이 에스터의 전략이기도 한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왕은 지금 전쟁의 패에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또 암살자를 피해서 지금 30일 동안 왕우도 만나지 않은 혼자 있었던 그 시간들 그런데 이 왕은 잔치를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터는 와 잔치를 좋아했던 저 왕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정말 화려하고 즐겁고 좋은 잔치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왕이 받은 그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리겠죠 이 에스터가 이런 지혜를 나타내는 거죠 왕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6장 5절에 가보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터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굿 허락하겠다가 아니라 앞에 굿이 붙었어 굿 또 하나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왔어요 안 왔어요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에스터한테 왔죠 지금 그렇다면 오늘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얘기하지 않아요 또 한 번 더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터의 침착한 이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에스터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도전을 받더라고요 우리는 참 이 상황에 쉽게 움직이는 스타일들이에요 환경이 열리면 훅 또 이게 탁 열리면 이게 하나님 뜻이야 좋으면 다 하나님 뜻이야 괜찮으면 다 하나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에스터의 모습을 통해서 괜찮아 보여도 환경이 열려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그만큼 실수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환경이 열리더라도 꼭 말씀의 사인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에도 환경이 열리지 환경이 이렇게 열렸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말씀 앞에 시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개척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이 전주에 내려오기 전에도 환경은 열렸지만 오라는 콜사인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그런 훈련을 그동안 지금까지 저는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움직여졌을 때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목사가 되었을 때 전주로 왔을 때 환경이 열렸지만 온다고 다 100%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안 좋고 흔들릴 때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저는 상황을 보지 않고 그때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으면 흔들리는 게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니까 지금 상황은 뭔가 상황이 좀 안 좋아 같아 보여도 나를 입고까지 인도하실 때 주신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패드에다가 제가 몇 월 며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몇 월 며칠 하나님께서 목회할 때 주신 말씀 제2의 사육을 위해서 주신 말씀 저는 패드에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찾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쌓인 인도된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 말씀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여러분은 어떤 상황만 딱 부딪히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말씀 환경이 열리더라도 그곳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비바람 몰아치는 환경이 나를 흔들어도 여러분은 안 흔들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일하시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영원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들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나는 흔들려도 말씀은 안 흔들리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너 내가 이 말씀을 해줬잖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에스더는 오늘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왕이요 8절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총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자체에 또 웃어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D-Day를 잡겠습니다 제 소원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벌써 몇 번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어도 세 번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이 진짜 이 시간을 원하시는 건지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매달리고 내 말씀을 원하고 네 상황에 선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는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에스더에게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시죠 당연히 보세요 이제 그거 그 얘기 하고 이제 오늘 정리할 거예요 오늘 5분만 더 말씀을 나눌 건데 에스더서 6장 1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날 밤 이게 무슨 밤이에요? D-Day를 잡은 에스더는 지금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오늘 이제 진짜 오늘 밤에 잘 잔치 준비해서 내일은 이 하만을 왕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날 밤 그날 밤에 이 성경기자가요 이 그날 밤이라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그날 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에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그날 밤 잠이 안 왔대요 술을 아까 마시고 흥청망청 기분 좋게 돌아왔다면 금방 고라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원어를 제가 알려줄 거예요 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랬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갑자기 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궁중일기 그동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궁중에서 일어났던 일들 기록한 책 야 궁중일기 가져와 지금 읽어봐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기가 고발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일 내일 지금 모르드기에게 어? 이 왕 입장에서 내가 모르드기가 내 목숨을 살려줬어? 근데 그때 3절에 그러면 그에게 무슨 존귀와 관직을 줬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3절에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기를 내가 지금까지 가만 놔뒀단 말이야 그날 밤 왜 해필이면 그날 밤에 모르드기를 상주해야 되겠다라는 그 궁중일기를 읽었을까 이것을 성경 기자가 일부러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절에 보세요 그날 밤의 원어로 보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70인 번역 헬라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죠? 그날 왕을 흔들어 깨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나 나갔을 때도 그 시선을 붙잡으신 것이 능동용 동사 그때도 하나님이 아하스레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셨고 그 눈을 사랑스럽게 보게 하셨다 오늘도 똑같아요 그날 밤 아하스레 왕이 막 구라떨어지는 걸 하나님이 발로 깨우셨다는 거야 야 일어나 정신 차려 오늘 이 밤에 너 이거 꼭 읽어야 돼 궁중일기를 읽어서 모르드게에 자기가 상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죠 그날 밤에 또 한 사람이 움직여요 5장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이 나오더니 두 번째 잔치에 같이 자기만 잔치에 초대됐으니까 얼마나 기뻐 기뻐 즐거워이 나오는데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야 계속해서 한번 13절 14절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게가 대걸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야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래 높이가 50규빈 22m 돼요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그 모르드게를 그 나무의 달기를 얘기해라 그러면 왕이 너를 가장 신뢰하니까 잔치에 너만 초대했잖아 너를 가장 신뢰하니까 네 말은 들을 거야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달기를 구하면 왕이 네 말을 들어서 이 나무에 달게 할 거야 지금 그 밤에 에스더는 지금 누구를 고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만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고 하만은 지금 누구를 고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날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안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기자가 우리한테 원어적인 의미로 능동형 동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들을 붙잡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문 21장 1절 말씀이 딱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았어요 본물 아시는 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본물은 이런 거예요 아주 작은 도랑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이런 본물 같다 큰 강이면 물줄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작은 도랑이면 물줄기를 쉽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권세자들도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 바로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하세르 왕은 자기가 세상의 권력자고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하찮은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작은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의 민족, 장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권세인 아하세르 왕의 잠까지 흔들어 깨우시는 분 그만큼 역사 속에 강력하게 세이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 결론을 잘 낼 거예요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밤에 지금 하만은 뜬 눈으로 잠을 지새거든요 가장 이른 아침에 왕 앞에 갑니다 뭐 얘기하려고요? 하만 잡아 죽여야 된다고 밤을 새고 가요 왕 앞에 그런데 왕도 밤을 새요 그런데 왕은 왜 밤을 새느냐? 모르드게를 상 주기 위해서 하만이 1인자예요? 아하세르 왕이 1인자예요? 아하세르 왕이 1인자죠 그건 누가 이길까요? 결론적으로는 이미 벌써 하나님은 1인자의 마음을 흔드셔서 2인자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의견이 관철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고 계시다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6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잔 준 것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 10장 29절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내가 허락해야 팔려 동물조차도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으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 우리의 머리털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주세요 진짜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여기가 지금 탈모가 시작이 됐는데 이 M자로 이 머리털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주여 제가 지금 청년들과 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머리털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왜요? 주관자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실은 진짜 믿거든요 하나님 빼시면 빼시는 거고 붙게 하시면 붙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정말 신뢰가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작은 하나의 몸짓 하나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요? 얼마나 당당한 인생이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첫 번째 오늘 결론입니다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기록을 갖고 계시다 기억하세요? 궁중일기에 인간의 일생도 그렇게 왕의 일생을 기록해 놓는데 하나님의 프라이드인 자녀의 일생 하나하나를 다 읽어서 기록하고 계시다 모든 기록을 갖고 계시다 두 번째 당장은 보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모르드에게 보상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에스더서 6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에스더에게만 향한 음성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하나님 향해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불 꺼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내 아버지이네 적은 떡방 적은 떡방을 뽑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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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끝 벗기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 한 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요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곳의 경험이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움직인 곳에는 절대 내 경험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그런 훈련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시에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서 한 말씀 한 말씀 다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음성 한 음성 다 세밀하게 좀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싶 infectious